아이디의 장을 보러 왔는데 비가 살짝 오더니 무지개가 떴습니다. 이렇게 완성된 무지개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저 끝에서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 완전히 원을 그리네요. 아,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정말 선명해요. 너무 오랜만에 보는 원성형 무지개가 오늘의 날 뒤에서 정말 보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. 많은 걸 사지는 않았는데 내일 가게에서 쓸 물건들을 구매했습니다. 이렇게 다시 내려가서 주문하시기 부터의 날이 될 일입니다.